자 대박 주식 시리즈 163탄 입니다 163탄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구요 50% 할인 이벤트를 적용을 하면 500만원으로 1000%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돈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요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을 했고 저도 추천한 날 저도 같이 매수를 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의 같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자 이 종목 수익률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 수익률 보시면서 오른쪽 대박 주식 시리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당시 추천했었던 240개 종목보다 4배 5배 엄청나게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공황이 올 때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1000% 이상 터지게 될 종목입니다 자 자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을 조금 1000만원대로 낮췄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요 자 동종목의 영업이익은요 6년 연속 흑자지속이구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4500원입니다 4500원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니까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4500원 짜리가 11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토막 난 거죠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도 좋구요 업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4분지 1 토막 나니까 지금 1100원에서 얼마까지 올랐냐면 19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거의 90% 올랐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지 지금도 삼성전자에 목매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정신 짜리 셔야 되요 자 하늘이 내려준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50% 에서 지금 많게는 150% 까지 오르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하셔야 됩니다 잠재자산 대비 내 토막 난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동종목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요 쉽게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제 2의 imf 경제 위기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전조점 11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 자 이번 1400포인트에도 제가 11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제 2의 imf 가 후폭풍이 지금 강하게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저는 그냥 300원 봅니다 300원 자 300원 이면은요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되요 회사의 업력이 대단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자 동전주로 사도 뭔가 믿을만한 구속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하셔야 됩니다 자 300원 정도를 제가 볼 텐데요 자 300원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500% 아닙니까 1500% 이런 종목 경제 대공황이 아니면 절대 500원 이하의 여러분들이 매수할 기회는요 당년만에 단 한번도 오기 힘든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왼쪽에 이 제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 수익률을 이제 차근차근 보여 드릴 텐데요 자 그걸 보시면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십시오 자 회비 몇 푼 아끼지 마세요 자 1000%에서 최하 1000%에서 1500% 이상 터지는 종목인데 1억을 투자를 하면 5% 5% 수익만 올라도 여러분들 회비 뽑아먹고도 남습니다 왜 이렇게들 돈들을 그렇게 쓸 줄을 모릅니까 자 유튜브에서 저를 지금 찾아 오시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 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유료 카페 무료 카페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비결 이렇게 다 자세히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렸던 대박 주식 시리즈 163탄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 무엇인가 이 포스트를 여러분이 다 읽어 보시고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경제 금융이론 잠재자산 정보라는 것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또한 메인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잖아요 제가 아까 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측해 드리잖아요 현재가가 1900원인데 저 종목 3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163탄째 삼성전자의 배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뭐 143종가 순매수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저 사람들이 이제 돈 다 작살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빨리 끊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사셔야 된다라는 이 동영상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지금 서울에 아니면 지방에 부동산 부자들이 저한테 장고증명까지 하면서 하루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다 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제가 한 달씩 지금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자 밀려 있는데 아무한테나 뭐 지금 하는게 아니라요 고액자 상가들은 이미 제 이 동영상을 보고 이미 멤버십 회비를 200만원씩 내신 분들이에요 자 이미 내고 지금 예약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이상 기다리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산 1억 이하 씩 되는 수액 투자자는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한테나 뭐 날짜 잡는다고라도 제가 날짜 잡는게 아니고요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자 저랑 2년이 되실 분들만 제가 예약을 잡아 드리지 저랑 2년이 되지도 않고 그냥 전화상으로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만나지 않습니다 자 멤버십 회비를 내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자 여러분들 제 2의 IMF 외환위기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죠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 제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당첨받을 수 있는 확률 거의 100% 입니다 100%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돈이 되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추천을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010-2173-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전업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중에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보시죠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에 제가 240탄을 추천을 하면서 때가 되면 이제 대공황이 오고 제 2의 IMF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종합주가 고점에서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찍지 못할 때 내가 정확하게 고점에서 찍어주마 라고 약속을 4년 전에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2월 26일날 약속 지켰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종합주가 조금 나게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이 날이 아니고요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이 날도 은봉 여기도 은봉입니다 최고점이죠 여기 자 어제 미국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풍락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왜 그런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걸 예측을 했는가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이 신고가 갱신을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하면서 개미들한테 주식 물량을 다 떠넘기고 그리고 바로 요 때에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으로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그 다음에 증권방송 tv 아무리 찾아봐야 저처럼 이렇게 최고점에서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이 됐다 신호탄이 터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을 겁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 어느 카페를 가도 4년 동안 한 번도 수익이 없는 이 수익률 카페 황장이 이 수익률을 공개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오로지 유일하다 주식 투자를 좀 해 봤다는 분들은요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입니다 이너서클 회원 이 수익률 들 여러분들이 자그마치 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천 개가 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일일이 검색해 보셔도 돼요 자 돈이 되는 종목 가장 돈을 빨리 버는 비결은요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맺고 그 사람이 어떤 종목에서 돈을 버는가 어떻게 해서 돈을 큰 돈을 버는가 자 그런 걸 옆에서 기동량으로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을 받으시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돈 버는 노하우를 옆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입니다 자 저랑 인연이 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있는 분들은요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싹쓸히 하세요 싹쓸히 하다가 보면 이렇게 300%짜리 올라오면 끊어먹고 그 다음에 또 10%짜리 또 매수 들어가고 전부 다 돈이죠 돈은 이렇게 버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전업투자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돈 버는 비결 평생 이렇게 매일 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버는 비결 자 이걸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취직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십 몇 년 동안 주거라고 학원 다녔을 때 여러분들 돈 들었잖아요 근데 왜 이 시장에 정말로 바로 돈으로 환산되는 이런 교육에는 왜 돈을 투자 안 하는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민기업 관성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제가 예약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약 잡는 거 아닙니다 이미 저랑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은 멤버십 회비를 먼저 다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비 내고 그리고서 지금 한 달 넘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이제 50% 할인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비 안내 잘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법인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돈이 없는 분들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밭다리를 걸치고 비비고 들어와서 저랑 인연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가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분들은요 제가 무료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취직 코너인데요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하느님 대학을 나오거나 자 정공 공부를 하셨는데 취직 못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 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타이틀을 달고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면 일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요 취직 활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취직을 원하실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좀 주목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대공항이 오게 되면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 1100원으로 깨고 내려가면 3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300% 그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쇠뽁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